성경 전체를 틀리지 않게 치우치지 않게 선을 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평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통독 범위는 역대하 1장에서 36장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아람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패하여 겨우 살아 돌아온 남유다 예우사밧 왕을 향해 예우선지자가 책망합니다. 역대기에서는 예우선지자의 책망 뒤에 예우사밧 왕이 선하게 행한 일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여우사밧 왕은 예우선지자의 질책을 듣고 크게 회개하며 부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남유다 전 지역에서 신앙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남유다 각 성업의 재판과를 임명하며 사법제도를 개혁합니다. 종교재판은 대제사장 관할로 일반재판은 스바디아의 관할로 레위인들이 관리하게 합니다. 이렇게 여우사밧 왕의 개혁은 이전에 아사리아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신앙개혁을 했던 아사 왕과 같은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모합과 안몽과 마온의 침략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여우사밧 왕은 남유다 백생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자신도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는데 이때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기도에 따른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역대하 전체를 통독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지금 눌러주시고 오늘도 성경 속 기적이 여러분 삶의 기적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 232일 역대하 1장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우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부원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우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괴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괴는 다윗이 이미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매어 올렸고 옛적에 후레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렘이 지은 노재단은 여우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우와 곧 회막 앞에 있는 노재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천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우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부원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천사백대여 마병이 만이천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육백세계리여 말은 백오십세계리라 이와 같이 해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역대하 2장 솔로몬이 여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진꾼 7만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저를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배라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리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와의 절개의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귀린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십니다 누가 능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이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양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악은 내 당신은 그 문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요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잔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이만 고루와 보리 이만 고루와 포도주 이만 밭과 기름 이만 밭을 줄이이다 하였더라 두루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소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오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그 문,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주 다윗의 재주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역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울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며 모두 15만 3천 6백 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천 6백 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역대하 3장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화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화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오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비시오 너비가 20규비시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신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비시오 또 피가 120규비시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잔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뽀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구릅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너비대로 길이가 20규비시오 너비도 20규비시라 순금 600달란토로 입혔으니 먼 무게가 금 50세계리오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비시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비시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비시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비시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비시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의 편 날개가 모두 20규비시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비시오 각 기둥 꼭대기에 머리가 5규비시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닿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여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곳은 약인이라 부르고 왼쪽 곳은 보앗으라 불렀더라 역대야 4장 솔로몬이 또 노수로 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비시오 너비가 20규비시오 높이가 10규비시며 또 노수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비시오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비시오 주위는 30규빗 길이에 줄을 두를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수의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천 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목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4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에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4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에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 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노스를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의 두 줄식으로 기둥 위에 공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성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의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화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이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수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평제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의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무계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재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제233일 역대하 5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자를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들인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계를 다윗성 곧 시원에서부터 매어 울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딸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해 레위 사람들이 괴를 매니라 괴와 회막과 장막 아래 모든 거룩한 기구를 매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매고 올라가며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괴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계를 그 초소로 매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구릎들의 날개 아래라 구릎들이 괴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괴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괴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괴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괴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랩해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며 노래하는 레위사람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잇고 재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또다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의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의 가득함이었더라 역대하 6장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리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 서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오은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오은회중이 서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위세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집화 가운데에서 아무 성업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위세를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여 노라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위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위세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오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위슬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괴를 두어노라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재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다섯 규빗이오 너비가 다섯 규빗이오 높이가 세 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위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위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 교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위슬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 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위슬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니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강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과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유식의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재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도를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유로운 자를 의롭다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다치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족국에 와서 성업들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성절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강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쉬우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여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신파를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죽게 부르지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여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하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해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노라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혁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경이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교회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위세계에 베푸시는 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역대야 7장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해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급한 재물과 재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들인 재물이 소가 2만 2천마리오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의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재의 기름을 들였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노재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국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대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냄에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다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윤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역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실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윤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당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이류되 여왁께서 무슨 까닥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왁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제 234일 성전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업으로 만들고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핫족속과 아모리족속과 브리시족속과 히위족속과 여부수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수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주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주의관들이 됩니다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위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위세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괴가 잃은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재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곧 일련의 새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도 그의 아버지 다위세 귀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여를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여를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위시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이래든지 무슨 이래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중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없이 끝난이라 그때 솔로몬이 에돔땅의 바닷가에 시운 개벨과 엘로세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냄해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역대야 9장 서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바라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우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 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대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대도다 당신의 이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항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밀에서 금을 실어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내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여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계리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계리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자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자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자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돌과 함께 다세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의 1차식 다세스의 금과 은과 상하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오미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드리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옥과 향품과 말과 노세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가는 4천이요 마병은 만 2천 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세 땅과 애굽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신로사라마이아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너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위세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라 너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메 우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해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메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해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해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해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로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으미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로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신로 사람 아이야로 하여금 너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상업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로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로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카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로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역대하 11장 로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로호보암에게 돌리라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로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요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로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업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임과 에담과 두고아와 베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야룬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업들이라 로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업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업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로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로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모든 집하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로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라 로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모세 딸 마할라스를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라스는 이세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리아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하가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가 아비아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미스를 낳았더라 로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하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로호보암은 마하가의 아들 아비아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로호보암이 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업에 흩어살게 하고 양식을 후위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역대하 12장 로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며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벌이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로호보암왕 제5년에 애구방 시사기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여 마병이 6만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숲과 구수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사기 유다의 견고한 성업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사기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로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사기 손에 넘겨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사기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사기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왕 시사기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로호와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로호와 왕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로호와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로호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집하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로호와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안몬 여인이더라 로호와의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로호와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또의 족보청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로호와와 왕과 여로와의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로호와의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위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아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야 13장 여로보함 왕 18제 해에 아비아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부하 사람 오레엘의 딸이더라 아비아가 여로보함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아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함은 큰 용사 80만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아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리아임 산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함과 이스라엘 무리더라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위세 아들 솔로모네시나 너바세 아들 여로보함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군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함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여로보함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위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옷도 여로보함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이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냥 일곱 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오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들이며 분양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함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발매하마 여호와께 불을 짓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지르며 유다 사람이 소리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함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아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아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출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런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아가 여로보함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아 때 여로보함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아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아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또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제236일 역대하 14장 아비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위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재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의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명이오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수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의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지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옥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수사람들을 아사와 유다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수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수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며 이에 구수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폐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업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업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역대야 15장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라에게 임하심해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더라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란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해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업이 저 성업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안바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중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코 선지자 오데세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져간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업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재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무나세와 시무원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의 교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아사왕 제 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천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원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파를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해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역대하 16장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관과 왕궁 곡관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세계사는 아람왕 베나다세계에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하며 베나다시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업들을 치대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왕이 온 유다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개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성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수사람과 룹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이 많지 아니하다이까 그러나 왕이 여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어 향하였은 점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아사가 놓아여 성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놓아였으므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한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우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다위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의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양하였더라 역대야 17장 아사의 아들 여우사바시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업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업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우와께서 여우사바스와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위세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우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해 유다 무리가 여우사바스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우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디아와 스가리아와 느단엘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업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사람 스마야와 느단야와 스바디아와 아사헬과 스미라복과 여우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두니아 등 레위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우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우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업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우와께서 유다 사방에 모든 나라의 두려움을 주사 여우사바스와 싸우지 못하게 하심해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우사바스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때 곧 순량 7700마리와 순념소 7700마리를 들였더라 여우사바스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의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루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주위관 여우하나니니 28만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우와께 즐거이 들인자라 큰 용사 20만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우사바시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여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제 237일 역대하 18장 여우사바시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라 라무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왕 여우사바시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라 라무치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우사바시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우사바시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우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라 라무치에 가서 싸우려 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업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우사바시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모를 만한 여우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우사바시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우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우사바시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맞소서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왕 여우사바시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왁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라 라무소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왁께서 그 성업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왁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라 라무소로 싸우러 가랴 말야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거신이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우사바스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적 왕은 여와의 말씀을 들어서서 내가 보니 여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망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압을 깨어 그에게 길라 라무소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하니 여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자 이제 보소서 여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아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의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하세계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이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이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니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왕 여호사밭이 길라라무수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밭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느니 당신은 왕복을 입을 소수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주의관들에게 이미 명량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주의관들이 여호사밭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밭이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주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화를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해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역대하 19장 유다왕 여호사밭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우가 나가서 여호사밭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이말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밭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러니 너희는 여호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밭이 또 예루살렘에서 너희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리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윤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리아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디아가 다스리고 너희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역대하 20장 그 후에 모합자손과 안문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밭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밭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밭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밭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리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조선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란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지진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의 이스라엘의 예급당에서 나올 때에 암몬자손과 모합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로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호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요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우와 앞에 섰더라 여우와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래위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자손 마띠냐의 현손이여 여이엘의 중손이여 분하야의 손자이여 스가리아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우사밭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우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여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억위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여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우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우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우사바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우와 앞에 엎드려 여우와께 경배하고 그하자손과 고라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우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러나가니라 나갈 때 여우사바시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우와를 신뢰하라 그래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래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우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우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우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자손과 모합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합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처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적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우사밭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적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둬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부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우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부라가 골짜기라 읽겼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우사밭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우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파를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우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우와께서 이스라엘에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우사밭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라 여우사밭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리의 딸이다라 여우사밭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우와 부식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여우사밭의 시종행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우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한기에 올랐더라 유다왕 여우사밭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시아는 심의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열압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 서로 보내고자 하여 애시온 개별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우사밭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시아와 교제함으로 여우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 쓰러가지 못하였더라 역대하 21장 여우사밭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위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우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우사밭의 아들 여우람의 아우들 아사리아와 여히엘과 스가리아와 아사리아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왕 여우사밭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이 주었고 여우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우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우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압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압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우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우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움으로 여우람이 주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주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우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우와를 버렸습니다 여우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우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우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우사밭의 길과 유다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도를 죽였으니 여우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우와께서 플랫의 사람들과 구수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우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우와 아스 웨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우와께서 여우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메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양하지 아니하였으므라 여우람이 32세에 죽이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므라 무리가 그를 다위성에 장사하였으나 여랑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역대야 22장 예루살렘 주민이 여우람의 막내 아들 아시아에게 왕유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왕 여우람의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라여 오모리의 손녀더라 아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폐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와보시게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라 라무수로 가서 아람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왕 요오람의 아들 아사리아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세의 아들 예우를 맞았으니 그는 여왁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우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우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우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요와를 구하던 여우사바스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라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우사부하시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라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라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우사부하스는 여우람 왕의 딸이요 아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우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라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제238일 역대하 23장 제7년에 여우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요로함의 아들 아사리아와 요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일과 오벳의 아들 아사리아와 아다야의 아들 마세야와 시그레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그들이 유다를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거울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오원의 중에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여우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우와께서 다위세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주기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의 당번인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우와의 전 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들은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우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우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유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우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의 당번인자와 안식일의 비번인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우야다가 비번인자들을 보내지 아니하미더라 제사장 여우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유당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유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재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에 내어 멸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우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라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지를 듣고 여우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며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주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줄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라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제사장 여우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우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하미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여우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의 언약을 세워 여우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할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재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재단 앞에서 바할의 제사장 맞단을 죽이니라 여우야다가 여우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위시 전에 그들의 반여를 나누어서 여우와의 전에서 모세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우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위시 정한 귀래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우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이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우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날아 보자의 안침에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히 평온하더라 아달라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역대야 24장 요하수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신이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하여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우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하수가 여우와 부식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우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 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하수가 여우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업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우야다를 불러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우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라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우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발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괴를 만들어 여우와의 전 문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세를 여우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괴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괴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이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괴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뜻대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둠해 왕과 여우야다가 그 돈을 여우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우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우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우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곳으로 여우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우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우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우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의 백삼십세라 무리가 다위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라 여우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우와의 전을 벌이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임하니라 그러나 여우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여우야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며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우야다의 아들 스가리아를 감동시키시며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우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우와를 버렸으므로 여우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우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하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리아의 아버지 여우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우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일주년 말에 아람군대가 요하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타메색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우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우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하스를 징벌하였더라 요하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우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처 죽인지라 다위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여인 시무아세 아들 사밭과 모암여인 시무리세 아들 여우사밭이더라 요하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하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이 저를 보수한 사적은 다 열한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야 25장 아마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 앗다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시아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국개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오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시아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개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명을 얻고 또 은 백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시아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백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시아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놓아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시아가 탐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자손 만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만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시아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업들을 약탈하고 사람 삼천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아마시아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양한지라 그러므로 여왁께서 아마시아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식으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왕 아마시아가 상의하고 예우의 손자 요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실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왕 아마시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눈 가시나무가 레바눈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눈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애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 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시아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애돔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왕 아마시아와 더불어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요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왕 아마시아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문에서부터 성모퉁이문까지 400귀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안에서 오벳 에듬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시아의 이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요다와 이스라엘 11개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시아가 돌아서서 요아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하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업에 장사하였더라 요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시아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로스를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왕에 오를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린이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실을 밝히는 스가리아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도 성벽을 헐고 아스도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업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운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안문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받침해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국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의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의 망대를 세우고 물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의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아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주위관 카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적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여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옥과 활과 물멧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달에 분양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리아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양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양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양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 지라 대제사장 아사리아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무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야 27장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여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산 중에 성업들을 건축하며 수풀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문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의 암문자손이 은펙달란트와 밀만고루와 포리만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문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11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여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위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야 28장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위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색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아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륙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 등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리아와 무실레모세의 아들 베가리아와 살륨의 아들 여이슥이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해가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하미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하미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며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행자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때 아수왕이 아수로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고하였으니 이는 애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으미며 블레스의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업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야론과 그대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십니다 아수로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로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진 타메색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둔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재단을 쌓고 유다 각 성업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양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한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해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 241 역대야 29장 히스기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여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아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의 첫째 딸의 여호와의 전 문둔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류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양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라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느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리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정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이에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아세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라의 아들 요엘과 브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키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라와 게루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무리와 여호엘과 아사베의 자손 중 스가리아와 마따냐와 해만의 자손 중 여호엘과 시무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오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 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아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재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재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히스기아 왕이 일찍에 일어나 성업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냥 7마리와 어린양 7마리와 순념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재재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재단에 들이게 하니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재단에 뿌리고 또 순냥들을 잡음에 그 피를 재단에 뿌리고 또 어린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재단에 뿌리고 이에 속재재물로 드릴 순념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며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재재로 삼아 재단에 들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재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재재를 드리게 하였습니다라 왕이 르의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육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르의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파를 잡고 섬에 히스기아가 명령하여 번제를 재단에 들일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해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아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르의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사베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아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와 재물과 감사재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재물과 감사재물을 가져오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소소가 70마리요 순냥이 100마리요 어린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의 짐승들의 가족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아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역대하 30장 히스기아가 온 이소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문하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소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오은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의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오은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오은 이소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소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귀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오은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러수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로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 예브라임과 문하세 지방 각 성업으로 두루 다녀서 수블론까지 일어났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문하세와 수블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둘째 딸의 백생이 무교조를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재단과 향란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딸 열넷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그래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무나세와 이사갈과 스블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귀리를 어긴지라 이슥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고크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아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왕 히스기아가 수송아지 천마리와 양 7천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천마리와 양 만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위세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역대야 31장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업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문하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재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희승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허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목세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업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베라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딸이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딸에 마친지라 이스라엘과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이스라엘과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리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에 전해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이스라엘과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십일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두고 레위 사람 고난야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무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이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목과 요사박과 엘리엘과 이스막야와 마핫과 보나야는 고난야와 그의 아우 시무이 예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아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리아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직의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래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에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하와 스마야와 아마리아와 스가니아는 제사장들의 상업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노라고 나눠주네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두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업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업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히스기아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모시게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두는 이래나 율법에나 개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제 241일 역대야 32장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로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업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아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론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로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하고 히스기아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위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주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로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파리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영호하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아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로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게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왕 히스기아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로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애와 쌓여 있으면서 무엇을 우려하느냐 히스기아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요하께서 우리를 아수로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었지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아가 요하의 산당들과 재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재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양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직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아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중 히스기아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아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아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불을 지져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아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왕 히스기아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아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때 히스기아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아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아가 마음의 교만함을 리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아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아가 부호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과를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아가 또 기원의 위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비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아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아에게 사실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아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아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무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한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해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위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문하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야 33장 문하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요하보식의 악을 행하여 요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아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재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성신을 경배하여 숨기며 요하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요하의 전에 재단들을 쌓고 또 요하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성신을 위하여 재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요하보식의 악을 많이 행하여 요하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의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집하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의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윤례와 귀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문하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요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요하께서 문하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요하께서 아수로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해 그들이 문하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란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요하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해 문하세가 그제서야 요하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위성 밖 기운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요하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요하의 전을 건축한 산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재단들을 다 성밖에 던지고 요하의 재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재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요하를 섬기라 하며 백성이 그의 하나님 요하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문하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요하의 이름으로 관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문하세가 그의 열저와 함께 누우며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에 오를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문하세의 행함같이 여우와 모식의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문하세가 만든 아로새킨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문하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우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번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해 백성들이 아몬왕을 번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제242일 역대야 34장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우와 모식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위세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되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위세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요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색인 우상들과 부어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림해 무리가 왕 앞에서 바을의 재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재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색인 우상들과 부어만든 우상들을 빠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재단 위에서 불살라 요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문하세와 에브라임과 시무원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상업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색인 우상들을 빠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요하의 전을 수례하려 하여 아살라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석유관 요하아세의 아들 요하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래위 사람들이 문하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요하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요하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례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뽀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래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자여 그핫 자손들 중 스가리아와 무슬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래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도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래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무리가 요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아가 모세가 전한 요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아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요하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여 노라하고 힐기아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메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요하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아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해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아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요하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요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요하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힐기아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하세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며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요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그의 손에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으며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요하께 묻게 한 유다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요하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모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분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요하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노라고 다 함께한지라 왕이 요하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요하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요하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요하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의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요하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역대야 35장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6월절을 지켜 첫째 달 열넷째 날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래위 사람에게 이루되 거룩한 계를 이스라엘 왕 다위세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위세의 글과 다위세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여를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래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아가 그 모임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마리와 수소 3천마리를 내어 6월절 제물로 주메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들여 백성과 제사장들과 래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리야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6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래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단엘과 또 하사비아와 여이엘과 요사밭은 양 5천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래위 사람들에게 6월절 제물로 주었다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며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래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6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래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6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래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해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준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수에 있고 문재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래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며 요시아 왕의 명령대로 6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와의 재단에 들였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6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6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래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6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제 해에 이 6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구방 누구가 유브라데 칸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누구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요다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여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하라 하셨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노라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 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귀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한기에 기록되니라 역대야 36장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요하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요하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3세다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구방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패하고 또 그 나라의 은 백달란트와 금 한 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구방 누구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 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요하야 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요하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요하야 김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요하 무식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너부가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너부가네살이 또 요하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요하야 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11개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요하야 김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요하야 김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요하 무식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너부가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요하야 김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요하의 전의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아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아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요하 무식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요하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너부가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곱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요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오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요하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요하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껴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요하의 진도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갈대와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며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극률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요하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와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혼폐하여 땅의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누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가볍기야 행복 은혜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날의 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선을 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시원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성경 3세리부터 요원하실 것까지 육신이 증거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자세히는 하나님의 선지창으로 도와주시지만 하나님의 마음 이야기를 담은 역사 이전의 역사, 본연사로 시작됩니다. 자세히는 하나님의 선지창으로 70년 만에 베레시아 예로만 하고 베레시아 주도는 슬퍼가의 한계의 사회와 함께 일을 이룰으로 넘어오며 베레시아의 선지창으로 전환을 향하고 백마트 지속의 조사를 합니다. 한강한 베레시아의 영향은 의미인은 반대쪽 반대의 연락으로 추천드리기에 처하지만 베레시아의 단체를 공개해 이를 보고 갑니다. 성경 4세리부터 시작됩니다. 성경 4세리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그대는 지시대세의 진압한 부동운역을 조사하며 도의의 부동운역을 고생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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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